20세기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권경률입니다. 1956년 5월 12일 저녁 7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TV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한국 RCA 배급회사의 HLKG TV가 개국식을 방송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는 서울역 등 22개 공공장소에 마련되었는데요. 시민들은 뒤주나 문값 같은 상자에서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여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방송한 버라이어티 쇼에서는 유니버셜레코드의 상업 광고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레코드판 위에서 춤추는 장면을 담은 슬라이드 광고였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광고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고의 전통, 최고의 기술 유니버셜레코드에서 깨지지 않는 레코드가 나왔습니다. 밀랍이나 셀락으로 싼 기존 레코드판은 충격에 약해서 신주단지 모시듯 했는데요. 이제 합성수지 기술의 발달로 깨지지 않는 비닐 레코드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TV 광고이자 CM이었습니다. HLKG TV의 창업자는 황태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RCA 한국 대리점을 경영했습니다. RCA는 미국의 전자회사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급하고 MBC 등 방송국도 설립했습니다. 황태영은 1954년 공보처의 의뢰를 받고 국영 서울중앙방송국에 방송 기자재를 도입하러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호텔의 여장을 푼 그는 텔레비전을 틀어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이 나와 웃고 울고 떠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세계였습니다. 황태영은 한국에서 TV 방송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방송국권에 대한 대리점 커미션을 전부 TV 방송 기자재 구입에 썼습니다. 돈이 모자랐지만 RCA와 단판을 벌여 외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황태영은 즉각 TV 방송국 설립에 나섰습니다. 최신부와 공보처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방송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영문 편지를 써서 TV 방송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의 협조 지시가 떨어졌고 1956년 5월 12일 개국식을 열게 된 것입니다. HLKG TV는 매주 화목 토요일에 채널 9번에서 저녁 6시 4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20분간 방송했습니다. 1956년 7월엔 한국 최초의 드라마 천국의 문을 내보냈습니다. 극단에서 무대에 올린 연극을 콘티만 곁들여 TV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은 곧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습니다. HLKG TV는 상업 방송국이었는데 광고 수입이 너무 적었습니다. 국내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고작 300여대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1956년 RCA의 14인치 흑백 텔레비전 가격은 34만 환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에 1만 8천 환이었으니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기는 버거운 가격이었습니다. HLKG TV 창업자 황태영은 월부제 판매 방식으로 수상기 보급을 시도했지만 관세의 벽에 막혔습니다. 재무부에서 RCA 텔레비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18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황태영 사장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57년 5월 창업한 지 1년 만에 방송국을 한국일보 사주 장기영에게 넘겼습니다. HLKG TV는 대한방송주식회사 DBC에서 방송을 이어갔으나 1959년 2월 화재로 사업과 기자재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HLKG TV는 최종적으로 1961년 10월에 문을 닫았는데 두 달 후 KBS의 전신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하였습니다. 국내 TV 방송이 본격적인 안방 극장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한국 TV 방송의 개척자 황태영과 HLKG TV의 도전 정신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20세기 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역사예요.